온다, 온다. 왔어. 아니, 그런데 꽤 오는데? 열 몇 시간을 가서. 그런데 저렇게 위허는데 취소해야지. 우리 골프도 취소하는데. 아니, 취소를 하면 다시 못 가니까. 자, 빨리빨리 하자. 여보, 잠깐만 있어. 갑자기 빨리빨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. 나와, 내가 씌워줄게. 나와서 해. 어? 나와. 모자 썼지? 어. 됐어. 나와서 이것도 양옆으로 해 봐. 이쪽 선부터. 그런데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. 갈 수 있어, 이거? 얼마 동안 하는 건데.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. 지금 우리가 여기 달려오는 시간이 거의 3, 4시간 정도 왔는데. 내가 아까 그러니까 그냥 빨리 비 오기 전에 여기부터 가자 그랬잖아, 당신한테. 아니, 자기 또 아까 호수 먹으면서 너무 좋다며 또. 아이, 진짜. 말을 안 들어. 아니, 아무리 호수가 좋아도. 아니, 그런데 되는 거야? 아니, 거꾸로 한 것 같다. 당신이 거꾸로 입힌 거 아니야? 이거 뭐야. 아이, 진짜. 아이씨. 맞으니? 어떡해. 어떡해. 다 젖었잖아. 내가 다 해 주겠다 그랬는데, 아까. 진짜 뭐야. 맞아, 그건 또 이번이야? 확실해? 어? 아니야? 아니, 아까 했으면 안 될까 봐. 아, 뭐야, 정말. 잘못 입었어? 아, 어떡해. 아, 이게 뭐야. 이게 예능 프로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. 개인적으로 지금 뭐 하시는 거야? 아, 비는? 코미디. 비는 계속 오는데. 야, 이거 뭐야. 완전 머피의 법칙이야, 진짜. 빨리 해봐. 야, 이거만 입는데 하루 걸리겠다. 빨리 와. 빨리 마, 잡아. 이게 왜 안 잠기냐? 근데 나는 잠겼는데. 아, 진짜 당신 내가 화난 거 지금 찾는 거야. 아, 진짜. 아까 그... 당신이... 이게 왜 안 잠기냐고, 근데. 당신이 살몬이나 고기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, 아무리 좋아져도. card. ideally 싶어. 한대 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